안녕하세요. 블루토어입니다. 이번 주, 필리핀 세부에 있는 여러 호텔 및 리조트의 요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호텔 숙박, 항공권의 경우 요금은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시시각각 변동이 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보다 저렴한 숙박료 지출을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여 여러분의 보다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숙박요금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달 뒤 숙박할 시 얼마일지 확인하였습니다. 3박을 숙박하고 아침 식사 포함 아이들 없이 성인 2명이 한 방을 예약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요금 검색은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로 유명한 마고다를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영상 아래에 보고자 하는 호텔 링크도 청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금액이 마음에 드시는 곳이 있으면 해당 호텔 리조트를 누르시면 바로 해당 호텔로 연결됩니다. 호텔은 필리핀 세부를 방문하시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호텔 리조트 위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영상은 매주 수요일에 새롭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세부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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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